사설레카에게 당하지 않는 법 1분 총정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사설레카자가 나타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면서 각길까지만 빼주겠다고 견인고리를 걸려고 합니다 여기서 고리를 걸게 놔두면 옆에 갓길로 잠깐 옮기는데 기본 10만원을 청구당하고 그 이후에는 공업사로 옮겨주겠다면서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당합니다 이건 실제로 사설레카 피하자가 받은 영수증인데 사고 지점부터 공업사까지 15km 견인하고 총 97만 3천원 청구당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만 알고 계시면 이거 내실 필요 없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사설레카는 총요금과 세부 내역이 적힌 군안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만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군안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로 고리를 걸어 끌고 갔다면 이미 불법 신고 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군안동의서를 작성했어도 이런 부당한 요금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10월 1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견인거리별 군안장비별로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군안장비로 원치는 65,300원 돌리는 7만 7천원이라고 정해져 있죠 둘이 합하면 14만 2천 3백원입니다 근데 아까 영수증을 보면 거젓이 4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견인차량 운임표와 비교해서 민사적으로 처리하시면 깔끔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사고가 나면 가입된 보험사의 견인차량을 부르시고 사설레카는 내 차에 손도 못뛰게 해주세요 군인구조대